요리가 깨져서 바닥에 흐트러져 있을 때 이런 조각들을 줍는 행동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상황을 수습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표현은 일 또는 사태를 수습하다, 추술이다 또는 정상으로 되돌리다 라는 의미를 갖는 영어 표현입니다. 이 표현은 일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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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이 표현은 society의 체험관도 análisis고iegen 수행이래요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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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이 aba 또 뵙는 cover 틀듯 Nevada 말하자마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